이런 가운데 제3지대 개혁신당 공천작업 시작해야 되는데 여기는요 합당은 했는데 도대체 누가 주도권을 갖고 공천까지 갈지 누가 정책을 만들고 누가 공약을 발표하는 건지 이 부분부터 파이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최고위가 지난주 금요일이었나요 갑자기 최고위가 취소됐어요 뭐야 기자들이 그러니까 갑자기 또 이준석 대표가 현안 관련 기자회견 뭐야 또 기자회견 갑자기 기자회견 취소 왜 또 취소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오늘 최고위 앞두고 있습니다 평행선 중에서 평행선이란 게 뭡니까 닿지 않는 선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존재하는 건 사실입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선거라는 어떤 시한이 있는 지금 정당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평행선이라는 것이 정말 진짜 사전적 의미로 평행선이 절대 만나지 않는다면 저희가 의견 좁히 힘들겠죠 그런데 지금은 계속 대화 회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선거운동에 정권을 준다면 이낙연 대표에게 줘야 돼요 총괄선대위원장입니다 그게 합의정신입니다 오히려 이준석 대표의 불안전을 완성시켜주는 거 아닙니까 이준석 대표가 좋은 점 잊지마 실수 많이 하잖아요 자 지금 아직 대놓고 있는 얘기 안 하고 있어요 뭔지 뭐가 문제인지 그러다가 오늘 아침에 최고위가 열렸습니다 기자들이 전부 다 이제 오늘 아침 최고위 어떤 분위기인지 지켜봤겠죠 아침 8시에 열렸는데 오늘 최고위 어땠습니까 내부에서 고성이 오가는 소리가 들렸다고 하고요 회의 중에 이낙연 전 대표와 김종민 의원은 회의장을 빠져나간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회의 도중에 나갔어요? 네 맞습니다 애초에 이낙연 전 대표와 김종민 의원 회의에 참석하느냐 여부부터가 문제 관심거리였고요 그 직전으로 더 거슬러가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준석 대표가 내부 지도부에 문제가 있다 이러면서 기자회견을 하려고 했다가 그걸 취소한 1시간 전에 취소한 일이 있었죠 그래서 갈등을 이제 막판 봉합하고 오늘 최고위에서 심도 있게 더 논의를 해본다라고 해서 이준석 대표와 이낙연 대표 둘 다 회의에 참석을 했는데 결국에는 최고위 회의를 끝까지 하지 못하고 새로운 미래 측 이낙연 대표와 김종민 의원이 자리를 나온 겁니다 이 두 양측의 갈등은 가장 크게는 지금 이준석 대표 측에서 정책과 홍보 캠페인 이 부분에 전권을 쥐고 가겠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낙연 대표 측이 반발하고 있는 부분이 가장 큰 핵심인데요 정책 발표를 이준석 대표 주도로 거의 다 하겠다? 네 그 컨셉이나 방향성에 대한 지휘를 이 대표가 가져가겠다는 거죠 이에 대해서 김 의원이 어제 기자회견을 따로 자처해서 선대위원장은 이낙연 대표로 정해졌는데 저걸 이준석 대표가 혼자 키를 잡고 간다는 게 말이 되느냐 지휘를 하더라도 이 대표가 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다시 반발을 하면서 지금 기득권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지금 비례대표 후보로 배복주 전 의원이 이제 나오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논란거리인데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배복주 의원은 되지 않는다 지금 과거에 전장현 시위 불법 시위에 대해서도 옹호한 전례가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사과부터가 우선돼야 한다 이러면서 입당 자체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 지금 오늘 회의 열어서 기자들이 봉합하나보다 했는데 중간에 이낙연 대표랑 김정민 의원은 나와버렸대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이준석 대표가 어떠어떠한 주장을 했겠죠 그 주장이 도저히 말로서 해결이 안 된다 이런 판단하에 나와버린 건데 이렇게 되면 거의 분당 위기로까지 얘기할 수 있을 정도가 될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것은 배복주 전 부대표나 류호정 전 의원이나 이런 부분에 관한 이준석 대표의 불만 이런 것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이준석 대표가 이 주도권을 본인이 가져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개혁신당의 주도권 정책주도권이나 아니면 공천주도권 이런 걸 가져가려고 하는 건데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공동대표라는 정신에는 전혀 맞지 않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게 과연 봉합이 가능할지 지금 50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런 아주 심각한 위기 국면에 처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이라는 게 공약이 물론 최근에 만들어진 정당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어느 정도는 예상이 됐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공약이라는 건 당의 얼굴이고 당의 정책이잖아요 내가 앞으로 총선 승리하면 이 공약으로 가겠다는 건데 그걸 이준석 대표가 그냥 본인이 알아서 할 테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폐지하겠다 이낙연 대표도 동의하시는지는 몰라요 우리가 지금 그런데 막 공약이 막 나와요 이 부분부터 좀 분석을 또 하나 더 있죠 여성 공무원들 특정 직원 군대를 갖다 와야 된다 소방관이나 경찰관 그것도 지금 이낙연 대표 입장에서는 좀 뜬금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책도 있고 조금 전에 홍보 말씀하셨는데 홍보는 자금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기억하시겠지만 그때 윤석열 대선 캠프에서 그때 본인이 본부장을 홍보 본부장을 하겠다고 했어요 이준석 대표가 그래서 그때도 자금을 움직이려고 하는구나 그런 말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급속하게 같이 합당을 하는 과정에서 이념 차이나 노선 차이는 그냥 뭐 다 문제 삼지 않고 들어갔지만 실제로 들어가 보니까 지금 말하는 건 정책 홍보지만 앞으로 더 큰 산이 있어요 만약에 공천이 있으면 공천 비례대표 공천도 있고 공천도 있고 또 하나는 자금 문제예요 자금 문제 가지고 벌써 여러 가지 보도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각 당이 당을 만들 때 졌다는 채무 빚을 어느 쪽 것을 먼저 갚을 것이냐 지금 유거 국고 보조받아서 그런 얘기까지 나와요 그런 보도가 나왔어요 그런 거 하면 그러니까 선거를 하면 정당이 가장 핵심이 선거에서 공천하고 자금인데 그 둘 가지고 부딪히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제 양향자 의원이 이준석 대표와 같이 합류를 했죠 양향자 의원이 SNS에 글을 올렸는데 뭐라고 올리냐면 이렇게 가다가는 100년 정당은 커녕 일주일 정당도 어렵겠다 이렇게 썼거든요 그게 바로 어제 SNS에 글을 올렸는데 오늘 그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죠 자 지금 뭐 회의가 진행이 중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회의 도중에 이낙연 전팀이 나와버렸어요 안에는 이준석 대표가 있었겠죠 뭐라고 얘기할지 오늘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러다 또 쪼개친 가능성 지금 현재로 보면 쪼개칠 가능성이 상당히 많죠 왜냐하면 오늘 최고위원회도 사실상 표결로 인해서 밀어붙이기를 하기 위한 최고위원회였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낙연 대표와 김종민 최고위원이 참여를 하냐 마냐 그랬었던 건데 일단은 참여를 했는데 거기에서 또 파열음이 나고 나온 거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졌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겁니다 핵심은 기본적으로 이준석 대표는 정책 발표의 효용성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낙연 대표나 김종민 의원 쪽에서는 정책 발표의 효용성이 총선에서 얼마나 크냐 그거보다는 시대정신이라고 일컬어질 수 있는 양당의 패권주의를 배격하고 이런 걸 중심에 놓고 좀 디테일에 해당하는 정책들은 좀 뒤로 빼는 게 오히려 더 현명한 거 아니냐 이 두 지점이 지금 충돌하고 있는데 이준석 대표는 이제 본인이 계속해서 정책을 발표하면서 어떤 선거 홍보에 주도권을 쥐고 싶은 그런 생각이 강한 것 같습니다 결국 조금 전에 지금 최고위 관련해서 서은하 전 의원이 이제 브리핑을 했 최고위 브리핑 나왔습니다 브리핑을 했는데요 정책결정위임권 이 부분을 표결했는데 두 사람이 그 표결에서 퇴장을 했고 나머지 의원들과 실무진들이 전원 찬성을 했다고 합니다 이준석 대표에게 위임하는 건에 대해서 다 찬성 표결을 했다 이런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중요한 건 나온 분들 얘기잖아요 뭐 안에 있는 분들이 우리끼리라도 표결합시다 결정이 됐어요 정책 발표는 이준석 대표가 한다 나온 분 얘기는 아직 이제 어떻게 결정을 할지 네 표결에 반발하면서 나온 거니까요 투표 자체를 응하지는 않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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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